안녕하세요. 저의 이름은 김희진입니다. 저는 운동선수 출신으로 자양이민 카테고리로 캐나다 영주권을 이민법인 대항을 통해서 취득하게 되었습니다. 짠! 제가 이민을 결심하게 된 계기는 영어를 배우고 싶어서였습니다. 제가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코치를 하고 싶었던 게 버킷리스트였기 때문에 영어를 꼭 배우고 싶었고 처음에는 어학연수를 알아보다가 이민법인 대항을 알게 되어서 영주권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. 제가 이민법인 대항을 선택하게 된 계기는 첫 번째로는 만족스러운 상담이었었고 두 번째로는 영주권이 취득할 수 있는 가능 여부에 대한 신뢰를 많이 주셨었기 때문에 제가 선택을 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. 이민법인 대항에서 가장 만족을 느꼈던 부분은 영주권을 준비하는 처음 시작부터 그리고 영주권을 취득한 그 마지막 순간까지 저에게 진행사항을 잘 이야기해주셨었고 제가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 다 설명을 해주셨던 부분이 저에게는 굉장히 만족스럽고 신뢰가 가는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민을 준비하는 여러분들이 막연하게 녹색창에 검색하시지 마시고 이민법인 대항에 노크하셔서 상담도 받아보시고 그리고 영주권 취득이 가능한지에 대한 여부도 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래서 저처럼 순조롭게 영주권을 취득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. I hope you to start a new chapter of your life. 감사합니다.